토질이 좋은 데다가 이 뿌리 형성이 좋아해요. 중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이 묘목은 북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. 남쪽으로 가도 괜찮고. 딱 가운데 있어서 좋은 거군요. 네, 그렇죠. 적당한 기후와 배수가 잘 되는 토질 덕분에 묘목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는 충북 옥천. 우량 과수 생산을 위해 접붙이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도. 뭐 하려고 하는지요, 지금. 아니, 저도 여기에 접붙이는 데 왔으니까 접붙여야죠. 날카로운 칼을 쓰다 보니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답니다. 신나요, 여기가 기본이 50년 된 사람들이요. 가야 돼요? 딴 데 가서 아들 딸라. 아니, 그러면 알겠습니다. 넓은 데 뭐 저 일할 데 없겠어요?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. 딴 데 가야. 그냥 다른 데 가서 힘쓰는 일을 하셔야겠네요. 아유,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는 힘 제대로 쓰는 곳을 찾았습니다. 바로 다양한 묘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온 저장구인데요. 부찌뽕, 아로니아 등 종류별 묘목들이 100만 주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.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? 네, 저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묘목을 바로바로 꺼내 차에 실어주는 일을 맡았는데요. 힘은 물론 신속, 조약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 저에게 딱 맞다 생각했는데. 빨리 가요. 문제가 생겨요. 빨리 가요, 빨리 가요. 일이 쉬지 않고 들어와요. 아, 문제 아니에요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이 트럭은 또 언제 왔어, 또? 아니, 저것도 나 못 실었는데. 아니, 잠깐만. 오늘 여기 트럭이 몇 대가 오는 거예요, 도대체? 20대요. 20대요? 어마어마하군요. 아니, 한 두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? 아니, 큰일 났는데. 저 어디로 가요? 묘목 심기 딱 좋은 철이다 보니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2만 주 이상이 판매된다고 합니다. 아니, 한 5만 원에서만. 2대 1로 주신다는 세강. 진짜 바쁘신데요. 빨리 빨리 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주는데 저는 진짜 정신없이. 천천히. 오늘 차가 오랜만에 일 제대로 하는 모습이거든요. 아니, 옆에 분들이 막 부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정신없이 돌아가죠. 별 하나, 별 둘, 열쇠. 아, 하나, 쉬운 150개, 끝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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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차가 20개 더 와야 돼요. 아이고, 진짜. 아니,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, 올라가질 않아요. 아니, 멀었어요. 일단 잠시 쉴 시간은 있죠? 네, 좀 쉬었다. 좀 쉬었다. 팔이 안 하던 걸 하니까 아니, 수박 던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, 진짜. 돈벌기가 왜 쉬운 줄 알아요? 맞아요, 돈벌기가 쉬운 거. 일단 괜히 받는다고 그랬네, 그냥. 일단 안 받을 거라. 촬영이 쉬운 거예요. 맞아요. 제가 불쌍했는지 이번에는 쉬운 일을 주셨는데요. 접목에 쓸.